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인 구글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 유산을 오늘부터 전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제주의 어떤 경관과 유산이 기술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소개되는지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기생화산인 검은오름. 카메라렌즈 15개가 달린 배낭을 메고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촬영합니다. 촬영용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것도 카메라에 담는 특수 장비인 트레커입니다. 1미터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해 입체적으로 자연경관을 표현합니다. 구글은 지난 5월부터 촬영한 성산일출봉과 검은오름, 만장굴 등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파노라마 사진을 구글 지도에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한라산과 주상절리 등 다양한 명소도 추가로 공개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전시 사이트인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에서는 제주에녀 등 문화유산 350여 점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